대통령 선거일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초강력 허리케인인 밀턴이 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의 동남부를 휩쓸고 지나가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이렇게 또다시 엄청난 위력의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를 강탈을 하면서 피해 규모 그리고 수습의 정도가 초박빙 구도의 대선 레이스의 막바지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밀턴 때문에 초긴장 상황이 들어간 미국 현지 상황부터 알아볼 텐데요. 밀턴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에는요. 우리 관광객들도 아주 많이 찾는 곳이죠. 마이애미 그리고 올랜도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어서 우리로서도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밀턴이 극도로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미국 기상청도 100년 만에 태풍이라면서 역대급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그만 열대석 저기압에서 시작을 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5급 허리케인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만 밀턴은 그 중심이 해변에 도착한 후에 위력이 다소 약해져서 2급 허리케인으로 조정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 풍속은 강한 데다가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에 이미 남동부를 휩쓸어 사망자만 200명이 나온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해서 한 차례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지 기상당국은요. 현지 시간은 오늘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낮 12시쯤에 밀턴이 플로리다 중서부 해안에 상륙해서 밤사이 중부를 가로질러 내일 오전 동북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우주에서도 뚜렷이 보이는 이 태풍의 눈이 밀턴의 위력 짐작해 했고요. 또 대사형에서 발생한 역대 다섯 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기록이 되면서 최악의 경우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5조 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을 피해서 대피하는 주민들의 차량 행렬 때문에 플로리다주를 오가는 주요 고속도로가 정말 주차장을 방북해할 정도로 막혔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밀턴은 플로리다주 인구 밀집 지역을 그대로 관통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 플로리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플로리다주는 허리케인 상륙 전 대피하려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8일 기준 플로리다주의 주유소 8천여 곳 중 1,300여 곳의 연료가 이미 바닥이 났으며 고속도로에선 수시간 동안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정도로 대피 차량이 주를 이었는데요. 플로리다주에 있는 주요 시설들도 문을 닫으면서 허리케인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올렌도의 디즈니 월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안전을 위해 폐장했습니다. 현지 주민 얘기 들어보시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허리케인 관련 예보를 전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했는데요. 허리케인 전문가 존 모랄레스는 한 방송사의 뉴스 일기예보를 하던 중에 밀턴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허리케인이며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이렇게 실제 감정이 담긴 일기예보가 화제가 되면서 많은 네티즌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모랄레스는 한 인터뷰를 통해 허리케인이 급격하게 강화되는 것에 충격이 컸고 피해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울먹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주를 관통한 상태가 아닌데도요. 벌써부터 피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따르면 허리케인 밀턴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최소 19개의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토네이도의 공보만 116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조차 너무 위험해서 이동을 멈추고 자택에서 가만히 머물러 이런 권고까지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지역 뉴스와 SNS에는요. 토네이도를 피해 대피하는 시민들의 긴박한 모습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차량들이 토네이도를 피해서 질주하는가 하면 강한 바람에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빛꽃이 튀는 모습 등이 담겨서 바람의 위력을 짐작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플로리다 세인트루시 지역에서는요. 허리케인 여파로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주택이 파괴된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벌써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저지대인 플로리다 템파에서는요. 폭우로 배수관 등이 역류하면서 홍수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인캐스터 템파 시장은 저지대 지역에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초강력 허리케인 두 개가 또 열흘 간격으로 핵심 경합주들을 강타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선 막바지에 터진 이 허리케인이라는 돌발 변수에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의 명운도 함께 걸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허리케인이 강타한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점이자 이번 대선의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밀턴이 상륙하는 플로리다 역시 현재는 공화당에 기울어 있지만 과거에는 경합주로 분류됐었다는 점에서 구도가 흔들릴 경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조지아주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에는 두 후보가 예측할 수 없는 박빈 구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허리케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겠지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 투표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통상 대형 자연재해는 집권 여당이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기준 우세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우선은 공화당 측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허리케인 같은 재난 상황이 미국의 주요 선거에 미친 영향 적지가 않았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 허리케인 샌디가 상륙했을 당시 재선에 도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율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재난 대응이 대체로 호평을 받았던 데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수혜 현장에서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당시 뉴저지 주지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 화제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천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공화당 조시 W 부시 행정부가 재난 대응에 무능했다는 비판을 불러오면서 공화당은 이듬해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공화당 트럼프 후보, 또 민주당 헤리스 후보 양측 모두요. 이 허리케인 대응을 두고서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허리케인에 따른 이 피해를 바이든 정부의 실정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동남부를 휩쓴 허리케인 헐린 대응과 관련해서 재앙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헤리스의 무능은 역사상 최악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바이든 헤리스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돕느라 재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또다시 이민자들을 겨냥한 음모론의 확산을 부채질했습니다. 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백악관이 이른바 날씨 제어 기술로 헐린의 경로를 조작해서 민주당 우세 지역을 피해가게 만들었다. 이런 음모론에 동조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헤리스 후보는 밀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조하며 트럼프 후보 측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요. 헤리스 후보는 정부가 공화당 거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는 트럼프 주장에 대해 트럼프가 거짓 주장으로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을 잇따라 강타한 최강력 허리케인 두 개인데요. 지금 현재 플로리다를 강타하고 있는 건 밀턴이라는 그런 허리케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 측이 또 음모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IT 이민자들이 고양이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토론회에서 얘기해가지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또다시 바이든 헤리스 정부가 불법 이민자 돕느라 재난대응을 제대로 못했다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나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플로리다 주립대회에서 과거에 개권연구원으로 연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플로리다는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2000년 대선 때 보조개표가 나오면서 대선 결과를 뒤집었었던... 그 당시에 부시가 이기된 거죠. 부시가 맞붙었을 때인데 격전지입니다. 이번에 카테고리 5, 최고 등급의 태풍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제가 현지 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카테고리 2까지 굉장히 약해져서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현지의 관측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가운데, 플로리다 반도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쪽을 관통하기 때문에 서부 쪽 해안도시인 제2의 도시 템파하고 가운데 중부의 올랜드 여기 영향을 미치는데 동남부 쪽에 있는 해안도시인 아까 말씀하신 제1의 도시 마이엠이하고 트럼프 별장에 있는 판비치 쪽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자체가 큰 변수는 되지 않을 텐데 이 플로리다는 원래가 선거인단이 27명이나 되는 큰 여기가 항상 경합지고요. 원래는 공화당이 강세인 부시 대통령의 아들인 제프 씨가 주지사하고 했었던 것인데 중남미계 히스패닉들이 여기 많이 유입이 되고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오면서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격전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승부처입니다. 사실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집권 여당에게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하냐에 따라 또 국민들의 표심이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 캠프 측에서 지금 유언비어성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서는 정치권이 서로 진영을 나눠 다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